저지방 우유와 요구르트가 우울증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본 도우쿠 대학의 나카토미 루이치 교수가 성인 남녀 1,1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저지방 우유나 요구르트를 매주 1번에서 4번 마시는 사람은 마시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우울한 기분이 훨씬 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전지우유는 우울증 억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